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안시스템의 교통예수입니다 세안시스템은 어떤 곳인지 먼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세안시스템은 전기를 인해서 사망사건이 감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요 저희 쪽에서 제조한 에너파크에서 특허제품을 제조를 한거에요 제조한 제품을 저희 세안시스템에서 판매를 하고 시작하고 있고요 특허를 받았다면 어떤 특허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? 무감전 특허죠 감전사고가 없는 특허를 받았고 이런 제품이 과연 어떤 효과가 있을까 직접 보여드릴게요 정말 궁금한데 직접 보여주신다고 하니까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집이나 어디 다 보면 배전판이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설치된 배전판에다 특허제품을 설치하고 나면 올리면 불이 들어와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작동하고 있는 데다가 이거 전구 있잖아요 이 전구를 물속에다 한번 담궈볼게요 전구를 물속에 담그면 불이 나지 않아요? 어? 안 나는데요? 안 나죠 금봉어도 잘 살고 있고 제 손도 물속에 둬도 전혀 감전이 되지 않고 감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네요 전기가 물속에 들어가면 누선이 딱 발생하는 게 정상인데 네 그렇습니다 이 특허제품을 설치하고 나니 누설되는 것을 다 포집을 해주는 거예요 포집을 해서 다시 N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보내주는 제품이고요 그래서 가정집이나 어디든지 전기 있는 곳에 이 특허제품 하나만 설치하면 더 이상 감전에 인한 사고 발생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네 이 제품 하나로면 굉장히 안전할 수 있는 그런 장치인 것 같습니다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